미술전시회 개막식 혹은 오프닝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미술판에서는 그냥 줄여서 오프닝이라고 말해요. 오프닝 갈래? 오프닝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은 어제 있었던 전시 오프닝 때 찍힌 사진들입니다. 저희 갤러리, 갤러리 유진목공서의 2월달 전시가 어제 2월 11일 오프닝이 됐거든요. 전시 오프닝은 전시회의 꽃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전시회 기간이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전시회 개막식, 전시 오프닝은 그중에 단 하루잖아요. 30일짜리 전시회 가운데 개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분의 1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시회 오프닝은 전시회 전체로 봤을 때 한 3할 이상의 비중이 있습니다. 전시 오프닝 때는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많아서 전시장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바쁘고 그리고 차려진 음식 먹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제대로 못 볼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오프닝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심지어 뒷풀이 가서 밥을 또 먹어요. 거의 밥잔치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오프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시회 전체 기간으로 볼 때 출품된 작품 가운데 어떤 작품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회 전체에 대한 평가도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또 오프닝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전시 오프닝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다른데 있다고 봐요. 오프닝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시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 밖에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가 오프닝 자리예요. 그리고 일면이 없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친분이 생기기도 하고 평소 만나보고 싶었던 잘 모르던 사람을 그런 오프라인 자리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도 오프닝입니다. 전시장은 살롱 기능이 있어요. 살롱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봅시다. 살롱은 복수형으로 썼을 때는 사교계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미술 전람회나 각종 전람회를 뜻한다고 나와 있네요. 프랑스 상류사회에서는 사교 모임을 뜻했고 미술기에서는 전람회를 뜻했다고 나와 있죠. 왜 사교 모임하고 전람회가 같은 단어, 살롱을 사용할까요? 전시회장이 미술 작품에 둘러싸여서 사람들하고 사교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전시회장은 사교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장의 살롱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는 바로 그때가 전시회 오프닝이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오프닝이 전시회 꽂힙니다.